드디어 진짜? 무리지만 오 여기 1층에도 화장실이 있구나 여기 너무 좋은데? 야 이거 봐봐 조심하고 여기 불이 없다 야 불이 없어 너 어딨어? 아 여기 있다 미친 거 아니야? 야 빨리 신자 말도 안 돼 야 말도 안 돼 이거 봐 여기는 불 없어? 여기는 불 여기 있다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나 여기서 일찍 일찍 왜 들렸어? 야 근데 그 집도 나 좋았단 말이야 그 집은 풍경이 너무 예뻤잖아 이 수건은 발 수건이겠지? 아니 이거 호텔의 수준이야 와 여기도 커피가 있다 야 접시 뭐 니 스타일 아닌 거 같은데 좀 귀엽다 아니야 이쁜데? 어 저 컵 이쁘다 나 저기다 커피 마실래 야 이거 봐 짱기 누텔라 난 저 꽃 끓여진 컵에 커피 마실래 커피 브레이크도 너무 귀엽다 야 2층 이거 봐 우와 어 2층에도 있다 공천기 미쳤지 어 우리 집 여기 2층만 해도 뿌아텔 우리 집보다 너무 충격적이다 여기 수고함 많죠 우와 아 끝났네 끝났는데 난 넌 나간다 개웃겨 야 너무 좋다 호텔 같은 거 호텔에도 이렇게 좋지 않았어 이거 열리는 창문 있나? 어 열리니까 호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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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뻐 호텔 와 여기 미쳤다 로리스 너무 예뻐 호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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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정이요? 그래서 오늘 저녁은 괜찮아요 저녁은 정말 잘 모르겠네요 이ikal한 걸 못하게 다 먹었는데도 제가 껍질 하기 때문에 본인도 공격 인원 카페가 전자로 비교해요 Non-minor 근데 왜 섹시피얼이야? 단자와 인기 매니저장 저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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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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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